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자비 오븐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짧은 동영상 수입받는 법 유튜브 쇼트 베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중인 짧은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수익 창출 및 시청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짧은 동영상을 올릴 경우 수익 및 시청시간이 반영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있는 화면은 유튜브 짧은 동영상 공식 안내인데요 짧은 동영상에 대한 수익 창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광고가 게재되지 않으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시청시간도 반영되지 않지만 쇼트 시청으로 발생한 구독자 수는 반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 중이라서 향후 쇼트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는 수익이 창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짧은 동영상 수익받는 조건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요 60초 이내에 9대 16의 비율의 새로 동영상이 돼야지 짧은 동영상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독자 1000명 12개월 내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 돼야지 수익 창출이 되는데요 이게 승인된 상태여지면 수익이 가능하겠죠 영상 자체가 수익 창출 제한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 창출을 사용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업로드 및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 쇼트 베타라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쇼트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영상들이 짧은 동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휴대폰에서 업로드하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새로 동영상 올리기 편한 휴대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에서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고 동영상 업로드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자체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 자체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누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목이라든지 기타 내용도 밑에 쭉 입력하는 게 있는데 입력을 하시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보관함에 영상이 쭉 시가 방향으로 차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 올라가면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업로드 방식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된지 확인하려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누르셔서 네 채널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채널 보면 쭉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채널 안에서 맨 밑에 똑같이 쇼트 베타라고 있는데 방금 올렸던 영상들이 여기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영상 아까 세로 동영상이고 1분 이내면 여기 이렇게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영상이 가장 중요한 건 짧은 동영상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트 베타 항목에만 노출이 되면 광고 및 시청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대신 네 채널을 보시면 여기 옆에 동영상 팁 있죠 동영상 팁을 확인하면은 업로드한 동영상이 쭉 올라옵니다 아까 베타에도 있었지만은 여기 업로드한 동영상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영상으로 시청한 경우 광고 및 시청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베타 서비스이기 때문에 쇼트에도 들어가지만 일반 영상에도 들어가서 둘 다 잡힐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동영상 수익받기 설정 및 수익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에서 PC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PC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PC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 계정 아이콘 있죠 누르셔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왼쪽 보시면 두 번째 콘텐츠 있죠 콘텐츠 클릭하시고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요 내가 짧은 동영상 할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개 상태랑 수익 창출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공개 사용 안함으로 돼 있죠 이거를 공개 사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공개 상태를 비공개나 일부 공개에서 공개를 바꾸시고 게시를 누르시고요 위에는 수익 창출을 사용으로 하셔서 저장을 눌러야 됩니다 특히 수익 창출을 사용으로 반드시 해야지 수익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해당 영상을 누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조회수가 나오고요 시청 시간이 나오고 추정 수익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1분짜리 세로로 된 짧은 동영상인데 조회수가 나오고요 시청 시간 추정 수익이 나오죠 원래 시청 시간이랑 수익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숏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영상으로 검색된 관계이기 때문에 시청 시간이랑 추정 수익이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수익 받는 법 실행 시 체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라 수익이 발생하나 유튜브에서 변경 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수 증대미에 콘텐츠 주제가 다른 영상 업로드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다른 콘텐츠에 비해 쉽게 업로드할 수 있어 초보 유튜브의 경우 적극 활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동영상 수익 받는 법 유튜브 쇼트 베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딱 하나만 명심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수익 창출 정권을 당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 창출이 가능하신 분도 안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수익 창출을 반드시 사용해서 저장하시면 쇼트 베타로 뜨는 게 아니라 일반 영상으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쌓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